마지막으로 최창준 변호사님, 종목 짧기만 가겠습니다. HFR입니다. HFR.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통신장비 금지, 판매 금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HFR이 5G 통신장비 3대장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매수 가격은 32,000원부터 32,800원 마이너스 건에 편입을 할 거고 안 잡히면 시초가 편입이 되는 거고요. 목표 가격은 36,000원, 선절 가격은 30,000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세 분의 종목,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지나고 수요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편입하는 종목은 오늘이 월수티븐이 마지막입니다.